학생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공짜로 용돈을 쥐어주는 이른바 학생용돈수당 일명 용돈수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4월 26일 날 대전시 대덕구청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에게 매월 2만원씩의 용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재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용돈수당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정현 대전대덕구청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4,340명 연간 예산은 10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어른이라면 어떻게 세금으로 용돈을 아이들에게 주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까 이런 강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이동제이님은 전부 미쳐가는구나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또한 시민 강연제이님은 국가정부와 지방자치정부가 시민을 어릴 적부터 거지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같은 양식 있는 신반들의 강한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용돈수당 학생용돈수당은 전국으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충북 옥천군이 군내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연일에 군이 주는 용돈을 앞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옥천군의회는 이른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을 앞으로 통과시키고 옥천군 관내의 지역중학생에게는 1년에 7만원 고교생에는 1년에 10만원을 지급할 그런 조례안을 이달 말에 통과시킬 것으로 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옥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그런 13세부터 15세 청소년은 1인당 연간 7만원 정도를 용돈수당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16세, 18세 청소년들은 조금 더 인상돼서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지역 13세부터 18세 청소년은 모두 2,200명입니다. 군은 사업비로 2억원 정도를 책정할 예정입니다. 군의회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회비를 요청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액수의 돈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 재정을 쓰는데 어떤 원칙을 이렇게 그냥 무시해서 되는가라는 그런 각성을 시키는 사례입니다. 옥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0.50%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90% 정도의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천군의 지방세원으로만으로서는 공무원도 유지하기가 힘든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군의 본 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5,05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가지원은 국도비보조금 1,958억원 거의 2천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915억원 거의 2천억 정도가 됩니다. 지방세 수입은 고작 341억밖에 안됩니다. 그 외 세외 수입이 205억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국고보조로 옥천군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의 앞서 수입이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연동수단을 도입한 곳은 경상남도 고성군입니다. 고성군은 올해부터 13세, 18세 청소년 2,600명에게 매월 용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3세, 15세 중학생은 매월 5만원, 16세, 18세 고등학생은 매월 7만원씩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옥천군과 달리 매월 용돈수단을 지급하기 때문에 액수가 큽니다. 한 해 2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일부 의원은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무척 낮고 세금 수입도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용돈수단을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참고로 고성의 재정자립도는 11%로서 경남 지역의 18개 시군 가운데서 7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90% 정도 가까운 이야기를 국가로 지원받고 있고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힘든 곳이 바로 경남 고성입니다. 경남 고성군의회 국민의힘에 속동된 최을석 의원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고성군은 예산이 부족해서 전임 집행부와 의회가 모아둔 재정정립권까지 가져와서 필요한 예산에 사용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단까지 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확산될 겁니다. 저 동네는 주는데 왜 이 동네는 안 줍니까?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을 겁니다. 결국은 학생용돈수당도 무상급식처럼 우리 사회의 보통명사로 전국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운영이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한국은 검도를 넘어선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은 유럽의 그리스가 최초로 사회당 정부가 권력을 장악했던 1981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실하게 재정을 운영해온 나라라 하더라도 일당 좌파정부가 집권해서 포퓰리즘 열차를 타고 나면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회당 정부가 정권을 잡기 전인 1980년만 하더라도 그리스의 국가 부채 비중은 국내 총생산 GDP에서 22.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건실하게 수십 년간 나라를 운영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1981년도에 그리스 정치 역사상 최초로 좌파 사회주의 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 총리가 집권하면서 11년 동안 완전한 포퓰리즘으로 그리스를 몰고 가게 됩니다. 현재 2020년도 그리스의 국가 부채 비중은 거의 200%를 육방합니다.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22%대가 200%대까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렇게 심각한 재정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빚은 날라가지 않습니다. 정발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실시됐던 것은 꼭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인감의 급격한 인상 전계층의 무상의료 실시 공무원 정원 연금지급액 인상 무상교육 학비와 학용품 일체까지 그리스는 학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몰락하는 국가는 대부분 비슷한 그런 궤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그야말로 경제를 운용하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비용을 치료해야 된다. 자기 점심값은 자기가 내야 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몰락하게 되고 그것을 대체해서 소위 무임성자 공짜 점심이 이렇게 성행하면서 무상이 성행하면서 공장이 성행하면서 한나라는 내려앉게 됩니다. 아마도 한국도 비슷한 그런 궤적을 지금 달려가고 있고 일단 한 번 시작되게 되면 아주 특이한 그런 국민들의 각성이 없는 한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그런 사적인 욕심이 결합돼 가지고 결국은 파국으로 갈 때까지 포퓰리즘 공짜를 즐기게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스의 1981년 이후의 모습과 현재 문정권 등장한 이후의 한국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닥치게 될지는 거의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